27. 헷갈리기 쉬운 조사 27가에서는 쓰임이 비슷한 조사들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 그런 조사들을 같이 정리할게요. 일본에서 보는 조사는 오디오디에라는 조사인데요. 쓸 때는 히라가나 글자는 해죠. 하히후해 할 때 해인데요. 발음은 에이로 해요. 조사로 쓸 때는. 뜻은 오디오디 로. 오디오디로 가다. 오디오디로 오다. 이런 말 하죠. 이때 로에 해당되는 그런 조사예요. 손산와 지불노쿠니에 가える. 손시는 자기나라로 돌아간다. 손산와 지불노쿠니에 가える. 라이게츠 필리핀에 익きます. 다음 달 필리핀으로 갑니다. 라이게츠 필리핀에 익きます. 자 이번에서는 니 라는 조사를 보는데요. 니가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뭐뭐 에 아니면 뭐뭐 에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어에서도 뭐뭐 에 라는 조사 여러가지로 쓰죠. 일본어 조사 니 도 여러가지로 쓸 수 있어요. 자 우선 첫번째로는 오디오디 에 라는 뜻으로 쓰는 니 를 공부할게요. 오디오디에 가다 오다 오디에 놓다 이럴 때 쓰는 니 인데요. 이거는 어떤 동작의 도달점 귀착점을 나타내요. 일본에서 배운 오디오디 에 란 좀 비슷하죠. 일본에서 배운 오디오디 에는 오디오디 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방향성으로 얘기한다는 느낌이죠. 우리 2번에서 배우는 오디오디 니 는 오디오디 에 에에요. 자 한국어에서도 오디오디로 가다 오디오디 에 가다 느낌이 다르죠. 오디오디로 가다 하면 방향성으로 얘기하고 오디오디 에 가다 하면 좀 더 정확한 장소에 좁은 공간을 나타내는 그런 느낌이죠. 일본어도 똑같아요. 일본에서 배운 오디오디 에는 오디오디로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 배우는 니 는 좀 더 정확한 장소, 도달점, 귀착점을 나타내는 거에요. 흔히 틀리기 쉬운 것은 뭐뭐를 타다, 택시를 타다, 버스를 타다, 전철을 타다 할 때 타다가 동사 노르죠. 일본어는 노르예요. 뭐뭐를 타다 할 때 조사를 뭐뭐리 노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노르 타다 라는 행동의 도달점. 목표 지점이 예를 들어 버스를 타다면 버스가 그 귀착점이고 택시를 타다면 택시가 그 노르 타다 라는 행동의 도달점이다. 이래서 니 라는 조사를 쓰는 거에요. 이게 틀리기 쉽기 때문에 아, 모모니, 노르, 노르 라는 동사 함께니 라는 조사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조사2는 오디오디에 있다, 없다 라는 종제를 나타낼 때 그 존재의 장소를 나타낼 때도 질본어 조사2를 써요.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다. 에스컬레이터는 저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언제 에 라고 시간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 뭐 몇 시 에, 몇 월 에, 언제 언제 에 를 할 때도 일본어는 니 를 써요. 네, 주로 한국어에서 모모에 에 해당되는 조사가 일본어 니가 되죠. 자,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뭐 한 달에 몇 번, 일 년에 몇 번 할 때 뭐 뭐 에 가 있죠. 일주일에 할 때 에. 이것도 일본어로 니 를 써요. 일주일에 5일,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주일에 5일,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주일에 5일,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리고 누구누구 에게라고 할 때도 일본어는 니 를 써요 한국어는 사람한테는 누구누구 에게 쓰고 사람 아닌 거 학교에 회사에 할 때는 에 를 쓰죠 에와 에게 한국어에서는 구별이 되는데 일본어는 둘 다 니 를 쓰면 돼요 자 누구누구 에게 주다 할 때 에게 니 를 썼죠 자 누구누구 에게서 누구누구로 붙어 라고 할 때도 니 를 써요 둘 다 똑같은 조사를 써요 사실 누구누구로 붙어 라고 할 때는 니 를 써도 되고요 가라 라는 조사를 써도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울게요 자 3번에서는 네 라는 조사를 배우는데요 네 도 몇 가지 뜻으로 쓰는 그런 조사에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뜻은 어디 어디 에서 라는 뜻이에요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 일어나는 장소 자리를 나타내는 거죠 어디 어디 에서 일본어로 네에요 식당에서 모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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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라든지 수단 나타낼 때 그럴 때 〇〇〇를 일본어로 〇〇〇라고 해요 스페인어로 이야기했어 탁시로 갔어요 그리고 또 〇〇는 나무로 만든다 유리로 되어 있다 재료라든지 원료를 나타낼 때 쓰는 〇〇〇が 있죠 이것도 일본어로 〇〇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료나 재료를 나타낼 때 〇〇는 눈으로 봐서 그 재료를 알 수 있는 경우 어떤 그 재료 원료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〇〇라고 써요 예를 들어 나무로 만들어진 인형인데 딱 보기에 그냥 아 나무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에 〇〇를 쓰는 거죠 그게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치즈를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우유로 만들었다는 게 보기에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〇〇라는 조사를 쓰겠대요 네 그거는 나중에 연습할게요 지금은 그냥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재료로 〇〇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감기로 고생하다 라든지 사과로 유명하다 할 때 로가 있죠 이 로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로인데요 이것도 일본어에서는 〇〇 같아요 일본어 조사대가 수량이나 길이 같은 것을 한정하거나 제한해 줄 때 그럴 때도 〇〇를 쓰는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네 이게 한국어로 해석하면 딱 하나로 해석이 안 돼요 〇〇로 〇〇면 〇〇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세 명이서 갔다 나 10분이면 도착한다 아니면 다섯 개에 천 원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 명이서 갔다 하면 세 명이라는 수량 양을 한정시켜주는 거죠 이럴 때 일본어 조사는 〇〇를 써요 세 명이서 〇〇랑 하겠대요 자 10분이면 도착한다 10분이란 시간 제한을 시켜주는 거죠 이것도 〇〇에요 〇〇 같아요 자 다섯 개에 천 원이다 이것도 다섯 개라는 수량을 한정시켜주죠 이것도 〇〇로 나타내는 거예요 〇〇〇 이럴 때 일본어 조사 〇〇를 씁니다 〇〇랑 하겠대요 이 요리는 10분이면 만들 수 있다 〇〇랑 하겠대요 〇〇랑 하겠대요 네 명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〇〇랑 하겠대요 〇〇자로서는 〇〇랑 하 neuroscience 〇〇가장 기본이 되는 뜻은 〇〇부터 〇서 라는 뜻이에요 〇〇랑 똑같이 시간에도 쓰고요 〇〇 언제 언제 가라 〇〇 언제 부터 〇〇〇 〇〇 여덤 지점 〇〇 기준이 되는 장소에도 써요 〇〇 어디 어디 에서 〇〇 어디 어디 부터죠 〇〇 둘 다 일본어로 〇〇가 됩니다 부산から大阪まで 1시간 한かかる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한 시간 반 걸려 부산から 오사카まで 1시간 반かかる 아사 9시から 하다라키마시다 아침 9시부터 일했어요 아사 9시から 하다라키마시다 자 우리 앞에서 누구누구로부터 받는다 누구누구에게서 뭘 받는다라고 할 때 니 라는 조사를 쓴다고 연습했죠 그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니 라는 조사 대신에 카라라는 조사를 써도 돼요 니 를 쓰면 누구누구에게서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카라라고 하면 누구누구로부터 카라가 붙어라는 기본 뜻이 있으니까 누구누구로부터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경우에는 누구누구니 받는다 해도 되고요 누구누구 카라 받는다 해도 돼요 둘 다 쓸 수 있는데요 사람이 아닌 예를 들어 학교로부터 뭘 받다 회사로부터 뭘 받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니 를 쓰지 못하고요 카라를 써야 해요 이 기르 힌트 오고 싶다 살아가 힌트를 책으로부터 받았다 이기르 힌트 오고 싶다 이기르 힌트 오고 싶은 를 부른다 할 때도 일본어 가라라는 조사를 쓰는데요. 사실 이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로 해석할 때 에소로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내로 잘못 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같이 좀 예문을 볼게요. 첫 번째 예문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마도가라 창문으로 창문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온다 라는 형상이 시작되는 곳이 찬문이죠. 찬문으로 시작해서 찬문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온다. 이때 가라를 써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ここから海岸が見えます 라고 했죠. 여기에서 해안이 보입니다. 여기서 에소로 해석됐죠. 여기에서 부터로 해석해놨지만 여기에서 해안이 보인다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ここから 이어야 하는데 ここで海岸が見えます 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네 라는 조사는 어디 어디에서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동작이 일어나는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ここで 라고 한다면 ここで海岸を見ます 여기에서 바다를 봅니다 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바다를 본다라는 동작을 여기 여기에서 하는 거죠. 그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가해강가見えます 해안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해안이 보인다는 지점이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네 라는 조사라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자 우리 앞에서 나무로 만든다 아니면 종이로 만들어지다 이런 재료를 나타내는 것을 조사대로 나타낸다는 연습을 했죠. 자 그때는 어떤 그 물건 봤을 때 그 재료가 바로 알 수 있는 네 그런 경우에 뇌를 쓴다고 했죠. 네 만약에 그 어떤 재료 원료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뇌를 쓰지 않고요. 카라를 써요. 그리고 카라는 뭐 어떤 어떤 이유로 처럼 어떤 원인이라든지 판단의 근거를 나타낼 때 네 그럴 때도 카라를 써요.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를 끊었어.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를 끊었어. 그리고 카라를 문장 끝에 써서 다른 문장과 연결시켜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뭐뭐 니까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보통 체형에 카라를 쓸 수도 있고요. 정준체형에 카라를 붙일 수도 있어요. 다만 조심해야 될 건 보통 체형에 카라 붙이면 굉장히 편한 말투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말 쓰는 상대에게 쓰는 말투가 돼요. 그러니까 존댓말 써야 되는 상대에게는 정준체형에 카라 붙여서 쓰는 게 좋아요. 우에노이에가 우르사かった から 렌락 오시다. 위집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연락을 했다. 우에노이에가 우르사かった から 렌락 오시다. つかれました から 하얗 く 네 ます. 피곤하니까 일찍 자겠습니다. つかれました から 하얗 く 네 ます. 자 5번에서는 노데라는 조사를 배우는데요. 노더가 뭐뭐임으로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조사예요. 그런데 우리 바로 앞에서 카라가 뭐뭐니까 뭐뭐 때문에 를 나타낸다고 연습했죠. 네 카라란 노데 뜻은 똑같은데요. 카라가 굉장히 구어적인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체형에 쓰면 보통 반말에 쓰는 말투가 된다고 했죠. 노데라는 굉장히 정중한 말투예요. 그래서 보통 체형에 쓸 수도 있고 정중 체형에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노데라 자체가 굉장히 정중한 말투라서 보통 체형에 노데를 붙여도 굉장히 정중한 말투가 돼요. 네 그래서 반말 쓸 때는 노데라는 잘 안 써요.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냈다.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냈다. 오늘 밤은 술 모임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차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놈이 가입을 예정 때문에 車에 오지 않았습니다. そこは危険ですので 行かないでください. 거기는 위험함으로 가지 마세요. そこは危険ですので 行かないでください. 자 6번에서는 요리라는 조사를 배우는데요. 요리가 언제언제부터 어디어디에서 라는 뜻으로 써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카라라는 조사로 연습했었죠. 언제부터 뭐 어디에서 할 때 자 카라와 요리가 같은 뜻으로 써요. 그런데 요리는 굉장히 격식 차린 그런 말투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문장에서 쓰고요. 말로 할 때는 어떤 아나운스를 한다든지 굉장히 격식 차려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네 보통 회화에서는 카라를 써요. 샅보로에서부터 출발한다. 샅보로 요리 출발 고우 니지 요리 심포지엄 오고나 이마 오후 두시부터 심포지엄을 합니다. 고우 니지 요리 심포지엄 오고나 이마 자 요리 라는 조사는 뭐 뭐 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네 방금 연습한 뭐 뭐 부터 뭐 뭐 에서라는 뜻보다 보다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 맥주는 늘 마시는 맥주보다 써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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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분에서는 마데 라는 조사를 연습하는데요. 마데가 뭐 뭐 까지 언제 언제 까지 어디 어디 까지 라는 뜻이에요. 초급 교재에서는 보통 마데는 명사에 마데를 붙여서 언제 언제까지 어디 어디 까지 라는 뜻으로만 연습하는데요. 사실 동사 사전형에도 마데에 붙일 수 있어요. 동사 사전형에 마데에 붙이면 뭐 뭐 할 때까지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자 8번에서는 마데니라는 조사를 배우는데요. 방금 7번에서 마데라는 조사를 배웠죠. 마데가 까지라는 뜻이었는데요. 마데니도 한국어로 해석하면 까지가 돼요. 네. 둘 다 까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7번에서 연습한 마데는 언제 언제까지 계속 뭐가 이어진다 하는 걸 나타낼 때 쓰고요. 이번에 8번에서 배우는 마데니는 언제 언제가 되기 전에 그 전에 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제한으로 해서 그 전에 뭔가 일어나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까지 끝내세요 라고 할 때 내일까지는 내일까지 계속 뭘 한다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 제한을 주고 그때까지 그 전에 끝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마데니를 쓰는 거예요. 마데이를 써야 할지 약간 헷갈릴 때는 마데이를 쓰는 건 언제 언제까지 계속 계속이라는 말이 어울리면 마데고요. 마데니를 쓰는 경우는 언제 언제가 되기 전에 그 전에가 어울리면 마데니를 쓰면 돼요. 그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마데니 카노조 낙게라는 조사를 배웠는데요 낙게가 뭐뭐만 뭐뭐뿐이라는 뜻이에요 명사에 직접 낙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요 명사와 낙게 사이에 다른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낙게라는 조사는 명사뿐만 아니라 다른 품사에도 붙어서 뭐뭐 할 뿐, 뭐뭐 일 뿐 이런 뜻으로도 써요 접속될 때는 보통 체형에 낙게를 붙이면 되는데요 명사란 나 형용사 현재형은 조심하셔야 돼요 명사는 나가 붙고 낙게 나 형용사는 나가 붙어있는 뭐뭐 나 형태의 낙게 뭐뭐 나 낙게라는 형태가 돼요 버튼을 누르기만 하는 간단한 일이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는 간단한 일이다 아노코와 마다 고도모나 다케です 저 아이는 아직 어린이일 뿐입니다 자, 10번에서는 시가라는 조사 배우는데요 시가가 뭐뭐 막게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뭐뭐 막게 하면 뒤에 항상 부정이 오죠 일본어도 똑같대요 뭐뭐 시가 하면 뒤에 부정이 옵니다 오늘은 3시까지밖에 시간이 없어 오늘은 3시까지밖에 시간이 없어 오늘은 3시까지밖에 시간이 없어 これは 3시까지밖에 시간가ない これは私しか知りません 이것은 저밖에 몰라요 これは私しか知りません 자, 11번에서는 바까리라는 조사를 배우는데요 바까리가 뭐뭐만 뭐뭐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낙게라는 조사를 배웠죠 낙게도 뭐뭐만 뭐뭐뿐이라는 뜻이었는데요 바까리랑 낙게는 똑같이 해석되지만 차이가 나요 낙게는 정말 그것만 제한되는 다른 것이 제외가 되는데요 바까리는 주로 그것만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개는 라면만 먹어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라면만 먹고 다른 걸 절대 안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낙게를 쓰는 거예요 라면낙게 하면 라면 외에 다른 것은 안 먹는 경우에요 보통 라면만 먹어 라고 할 때 그런 뜻이 아니라 자꾸 라면 먹는다 라면을 많이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먹고 물론 다른 것도 먹고 그런 경우에 바까리를 쓰는 거예요 낙게라고 하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제외가 되고요 바까리는 그것이 메인으로 주로 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요 갓라면 바까리 타베르 컵라면만 먹는다 갓라면 바까리 타베르 놀란은 1뿐이었습니다 빅끄리すること 바까리 타베르 27. 헷갈리기 쉬운 조사 1단계 핵신문법 익히기 1. 손산와 지붕노 국니에 가える 손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손산와 지붕노 국니에 가える 라이게츠 필리핀에 익きます 다음 달 필리핀으로 갑니다 라이게츠 필리핀에 익きます 이 balloon 이 선게츠 위인니 키태 치 넘데 피니너와스 선게츠 위인니 키태 선게츠 위인니 키태 선거 노 또 날이니 수와りました 그 사람 옆에 앉았어요 그 사람 옆에 앉았어요 선거 노 또 날이니 수와りました 서울에 살고 있다 에스컬레이터는 저쪽에 있습니다 4월에 이사해 1주일에 5일 아르바이트를 한다 1주일에 5일 아르바이트를 한다 1일에 3번 약을 먹습니다 1일에 3번 약을 먹습니다 息子にそのパンフレットを渡した 아들에게 그 펜플릿을 건네소 息子にそのパンフレットを渡した 娘にプレゼントをあげます 딸에게 선물을 줘요 娘にプレゼントをあげます この話はカナイに聞いた 이 이야기는 집사람에게서 들었다 この話はカナイに聞いた 夫に指輪をもらいました 남편으로부터 반지를 받았습니다 夫に指輪をもらいました 3.食堂で集まった ディズニーランドで遊びました ディズニーレンド에서 놀았어요 ディズニーランドで遊びました スペイン語で話した スペイン語で話した タクシーで行きました ディズニーランドで遊びました タクシーで行きました 木でできたネックレスだった ラムロマンドロジンボッコリアッタ 木でできたネックレスだった 紙で人形を作りました 종이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紙で人形を作りました 交通事故で死んだ 교통사고로 죽었어 交通事故で死んだ 病気で入院しました 病 때문에 입원했어요 病気で入院しました この料理は10分で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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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人で山に登りました 4명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4人で山に登りました さあ プサンから大阪まで1時間半かかる プサン에서大阪까지1시간半かかる プサンから大阪まで1時間半かかる 朝9時から働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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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きるヒントを本からもらった サラがヒント를 책으로부터 받았다 生きるヒントを本からもらった 手紙を学校からもらいました 편지를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手紙を学校からもらいました 窓から風が入らない 窓から風が入らない ここから海岸が見えます 여기에서부터 해안이 보여요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 것이다 와인은 포도로 만듭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를 끊었어 健康上の理由からタバコをやめた 足跡から犯人がわかりました 발자국으로 범인을 알았어요 足跡から犯人がわかりました 上の家がうるさかったから連絡をした ウィッチビーしっくらわけ 때문에 연락을 했다 上の家がうるさかったから連絡をした 疲れましたから早く寝ます 疲れましたから早く寝ます おう 私が何も答えなかったので父が怒った 今夜は飲み会の予定なので車で来ませんでした 今夜は飲み会の予定なので車で来ませんでした そこは危険ですので行かないでください 6.札幌より出発する 札幌에서부터 출발한다 札幌より出発する 午後2時よりシンポジウムを行います 午後2時よりシンポジウムを行います このビールはいつものビールよりにがい このビールはいつものビールよりにがい 成績は思ったよりよかったです 成績は思ったよりよかったです 7.昨日は夜まで雨が降った 昨日は夜まで雨が降った 昨日は夜まで雨が降った 私が行くまで待っててください 8. 제가 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8.クリスマスまでに彼女を作る クリスマス까지 여자친구를 만들겠다 8.クリスマスまでに彼女を作る 8.日が暮れるまでに家へ帰りたいです 9.火が降るまでに家へ帰りたいです 9.柿の実をひとつだけ残した 柿の実をひとつだけ残した この部屋は寝室からだけ入れます この部屋は寝室からだけ入れます ボタンを押すだけの簡単な仕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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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の子はまだ子供なだけです あの子はまだ子供なだけです 10.今日は3時までしか時間がない 오늘은3時까지밖에 시간이 없어 今日は3時までしか時間がない これは私しか知りません 이것은 저밖에 몰라요 これは私しか知りません 10.カップラーメンばかり食べる カップラーメンばかり食べる びっくりすることばかりでした 놀라는 일 뿐이었습니다 びっくりすることばかりでした 장문トゥジャナーキ 私は去年今の家に遠くから引っ越してきました 引っ越してきてすぐ隣の人に 家の近くの消防署の当直の隊員が火事の夢を見ると本当に火事が起きるという話を聞きました 今までその話を忘れていましたが今日テレビにその消防署の話が出ました その消防署の隊員の夢について調べたらもともと当直の時によく火事の夢を見ることがわかったそうです そしてそれは火事が起きた日も起きなかった日も同じだったそうです 夢が当たった時は人は夢が当たったと思ってよく覚えていますが夢が当たらなかった時は忘れてしまうだけだったのです